이 약학에서는 병용금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는 의미인데요. 국내에서는 DUR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병용금기인 약들이 서로 처방되는 경우에는 알람이 떠서 의사와 약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강을 위해서 일반의 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영양제를 꼼꼼히 챙겨두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의약품과 의약품뿐 아니라 의약품과 영양제 그리고 영양제와 영양제 사이의 병용금기 혹은 함께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DUR과 같은 체킹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영양제를 복용하는 개인이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함께 복용했을 때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영양제 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악의 영양제 조합 첫 번째 바로 철분과 칼슘입니다. 이 최악이라는 표현이 좀 자극적이기는 한데요. 철분과 칼슘은 이과 양이온 성분으로 장에서 흡수될 때 흡수된 통로가 동일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철분과 칼슘뿐 아니라 동일한 이과 양이온 성분인 구리, 아연 등도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철분제를 흡수할 때는 칼슘, 구리, 아연 등을 함께 복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동시에 함께 복용하지 마시고 2시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을 하는 것이 서로의 흡수율에 영양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궁합이 나쁜 영양제 조합 두 번째는 바로 오메가3와 오메가6인 감마리놀레산입니다. 이 조합의 경우는 사실 상극이나 최악이라는 개념보다도 이 균형이 중요한 관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 두 지방산 간의 경쟁과 또 체내 요구량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오메가6에 비해서 오메가3가 영양제로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된 이유도 현대인들의 식단 속에는 오메가3에 비해서 오메가6의 비율이 매우 높아서 상대적인 오메가3의 고갈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오메가3를 영양 보충제로 섭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오메가6와 오메가3는 영양 보충제의 형태뿐 아니라 식이중의 형태로 섭취하는 분량까지 고려를 해서 총량이 서로 균형있게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영양제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서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서로 궁합이 좋지 않은 관계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서로 상극인 영양제 조합 세 번째는 바로 의약품인 항우울제 성분 마오이니비터와 맥주효모입니다. 이 맥주효모는 일반적으로 비타민 B와 양질의 아미노산을 합류하고 있어서 원기 회복을 위한 영양제 목적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모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탈모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탈모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이런 맥주효모는 항우울제 성분인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마오이니비터와 함께 복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맥주효모에는 티라민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티라민은 체내에서 모노아민 산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요. 이 모노아민 산화효소는 티라민뿐 아니라 이 체내에서 감정과 관련이 있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울증 환자에서는 이 세로토닌이 모노아민 산화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억제해서 세로토닌의 작용을 강화시켜서 우울감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바로 이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마오이니비터를 치료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마오이니비터와 맥주효모를 동시에 복용하게 되는 경우 마오이니비터가 맥주효모 속에 티라민이 분해되는 것도 억제를 시키면서 이 티라민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과도한 티라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증가시키고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마오이니비터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맥주효모뿐만이 아니라 티라민이 풍부한 음식인 치즈, 김치, 알코올 등 숙성된 음식 역시 피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마오이니비터 성분의 항우울제로는 모클로베마이드 성분의 오로릭스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양제 조합들은 대표적인 몇 가지, 아주 일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안전사용정보 항목에서는 의약품 상호작용이라는 항목에서 의약품과 의약품, 의약품과 식품, 그리고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이 복용 중인 영양제와 의약품 간의 상호작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사이트를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혹은 내가 먹는 영양제나 약에 대한 정보가 없다 하는 경우 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내가 복용하는 모든 의약품, 모든 영양제에 대해서 메모해두셨다가 약사님과 함께 상담하는 것 잊지 마세요.